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최운도입니다.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오늘은 일본 문헌석의 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데는 우리의 문서도 있지만 일본의 문헌석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가지 일본 문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96년에 일본의 시만의 현에 있는 옥기섬 사람들이 안용복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선팔도라고 하면서 팔도의 지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부분에 가면 죽도와 송도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를 말하고 송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서입니다. 삼국 제병지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삼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 이외에 주변에 있는 조선, 오키나와, 호카이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외에 삼국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뜻의 지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해의 죽도라고 쓴 큰 섬과 이름 없는 작은 섬을 그려놓고 이들 두 섬 옆에 분명하게 조선의 끝, 거기다가 이 두 섬에 대해서 색깔을 칠했는데 조선 지역과 똑같은 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확실하게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문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에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케시마, 죽도라는 표현은 우리의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츠시마라고 되어 있는 송도는 우리의 독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일본이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소위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독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그 당시 자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대한 토지 등록을 위한 지적도 작성을 지시를 합니다. 지적도 작성을 지시받은 심한의 현은 본국 정부인 내무성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문서에 같이 붙어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기죽도 약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두 섬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 두 섬이 한 세트임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조선 땅으로 할 것인지 일본 땅으로 할 것인지를 메이지 정부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태정관 지령이 내려오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죽도 외 일도 의권에 대해 본방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에서 제작된 네 가지 문서만으로도 일본도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